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청취자분이 세계지도를 펼쳐보셨대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 먼 나라에서 생긴 이 전염병이 어쩌다 우리 돼지들에게 전염됐을까 싶어서요. 독감 예방접종처럼 미리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걸까요?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수많은 물음표들. 오늘의 느낌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3주 연속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3주 연속 치료를 하게 됐네요. 이동훈 기자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선배가 너무 바빠서 대신 이렇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매주 과학을 품은 뉴스 이 시간 통해서 좀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항상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풀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시간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방금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또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값이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농가의 씨름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어제 극한상사에서도 돼지고기 도대체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보긴 했었거든요.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먹어도 된다. 그렇죠. 였어요. 그렇죠?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학을 품은 뉴스에서 과학적으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런 분들을 좀 짚어볼 건데요. 우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돼지 몸속에 들어오면 폐혈증을 유발해서 거의 모든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폐사율이 최대한 100%라는 수치를 보일 정도로 돼지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거죠. 일단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지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서 살처분 밖에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이게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단어를 좀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왜 아직도 백신의 치료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같은 이런 다른 질병 바이러스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바이러스가 크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정말 이 바이러스 사이즈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크기가 크면 그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여러 유전자형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은 항원. 쉽게 얘기해서 항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원은 바이러스에게는 일종의 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요.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많은 단백질, 즉 항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만큼 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가축전염병의 구제역이란 말이에요. 이 구제역보다 더 훨씬 크기도 바이러스 크기도 크고 훨씬 많은 단백질, 항원을 만든다 이런 말인 건 거죠? 맞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한 10가지를 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0여 개의 총각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우리 몸이나 혹은 돼지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에서 방어병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파괴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면역세포가 파괴가 되면 아무리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백신보다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왠지 이름을 슈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처럼 좀 무섭게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도 백신이 있어도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백신이나 치료자가 있으면 조금이나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개발 안 합니까? 우선 중국이 좀 크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중국에 앞서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번 크게 번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 연구는 현재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개발하는 데 한 5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이거를 바로 개발을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가 않다. 우리가 꽤 좀 들어왔던 것 같다. 이랬는데 이 질병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력이 센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로 과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거든요. 사람이 복용하는 약도 그렇지만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개발하는 데 돈과 시간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이 질병이 소위 자본이 몰려있는 일부 선진국가 그 대륙 쪽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된 건데 지금은 어때요? 아프리카 지금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야생에 있는 돼지들에서 발병이 됐거든요. 그런데 야생돼지는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가축돼지보다 좀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폐사율이 이렇게 가축돼지처럼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돼지에게서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한 번도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던 가축돼지는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곳에서 우리가 밀집해서 사육을 하니까 또 서로서로 전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야생돼지에서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멧돼지를 막아야 한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치료제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멧돼지 출입을 막고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일종의 차단 방역, 확산을 막는 차단 방역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완벽한 차단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발병 농가 인근에 있는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됐고 시행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야생동물 이동, 방금 멧돼지 말씀도 하셨지만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새들, 이런 동물의 이동까지 완벽하게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다행히 이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접촉 전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적을 수는 있지만 발병 농가에 있는 돼지의 분비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발을 통해서도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태풍 때문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또 날아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촉 전염이라 다행히 공기보다는 좀 안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한 번 퍼지면 정말 차단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쪼록 더 이상은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도쿄올림픽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장해놓은 탱크가 2022년 그러니까 약 3년 후면은 포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통해서 폭로가 되면서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수를 머지않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바다에 버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에 맞게 되는 게 안 봐도 지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걸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지금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물론 정화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정화된 내용을 공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만 봐도 여전히 이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원전 오염수가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는다. 정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방류하겠다. 이 말인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들 물질이 대부분 정화를 거쳐서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절대로 정화가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물질이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일부는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배출이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물질이 세포 내에서 피폭을 일으키고 또 유전자 구조를 바꾼다라는 좀 심각한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유전자 구조가 바뀌니까 유전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삼중수소가 장기간 몸 안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부분을 결코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가 절대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괜히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게 이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 이하가 돼야 안전한지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일본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한 수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다른 나라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질을 가할 방법이 없고 IA의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권고인 셈이라서 사실 일본이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혹은 다른 나라들이 딱히 어떻게 좀 태클을 가할 수 있는 소위 말해 방법이 없는 거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희석해서 버린다고 하면 이게 막을 길이 더더욱 없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을수록 더 답답해지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면 병은 백신이나 치유제가 없고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도 이 문제는 좀 공론화해서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해서 일본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오염수 문제는 물론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까 좀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0602 청취자님께서 정화됐다면 아베 먼저 한번 마셔서 안전을 입증해보라고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마신다고 해도 그 물이 그 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리고 김만호님께서 이혜리 기자님 정말 레알 예쁘시네요. 근데 기온이라니요. 얼굴 좀 들고 카메라 좀 많이 봐주세요. 하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이 원고에 오늘 집중을 많이 했네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오늘 또 과학을 품은 뉴스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533 청취자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들 기대해 볼게요.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